자 그럼 도로교통법에서는 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또 원동계는 똑같은데 한 단서가 더 붙었어요. 뭐 철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로를 똑같이 이동하는데 철로를 이동하는 녀석은 뭘로 보지 않는다? 자동차로 보지 않겠다. 열차는 자동차로 보지 않겠다.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거 하나 더 붙었어요. 그런데 뒤에 내용은 똑같아요.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 그것도 뭐야? 거기에 견인되는 녀석도 뭘로 본다? 자동차로 본다라고 일부러 본다라는 개념. 똑같은 개념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원동기에 의해서 육로, 철길을 제외하고 육로를 이동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용구. 혹은 거기에 끌려가는 년도 뭘로 본다? 아 자동차로 보는구나. 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로교통법에서 각 목의 차를 말한다라고 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을 뭘로 보겠다? 자동차로 보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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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수관리법 3조에 따른 몇 조 몇 조 시험이 절대 안 나옵니다. 자동차, 뭐요?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자동차. 자동차는 크게 다섯 가루지로 나누자고요. 우리 이제 분류의 연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이렇게 다섯 개를 나누자고요. 자동차를. 정의로 해서는 얘기했고요. 그런데 이거는 원동기 쓰긴 쓰는데 자전거에 원동기 올라가 있는 것은 뭘로? 또 제외한다. 자동차를 보지 않는다. 이런 뭐 제외조항 이런 것들이 한 번씩 그나마 여기서 나온다라면 제외조항 시험에 나올 수가 있죠. 선지형에서 아닌 거 골라내는 문제로 출제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 참고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다? 자동차는 크게 다섯 가지로 자동차 관리법에서 나누는구나.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이렇게 다섯 개가 메인이다. 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렇게 나눌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뭐야? 건설기계 관리법. 여기서 정하는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도 뭘로 보겠다? 자동차로 보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차량들은 큰 차량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뭘로 보겠다? 아, 자동차로 볼 수 있구나. 라는 정도만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괜찮죠? 첫째 시간에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일단은 마인드맵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복습을 잘 해오셨다면 자동차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눈다더라. 자동차는 뭐? 자동차 일반, 엔진, 전기, 셰시, 그 다음에 규칙이라더라. 그 중에서 우리 지금 뭘 하고 있다? 자동차 일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일반 딱 클릭해가 펼치니까 뭐가 나왔다? 자동차가 뭔데? 정의. 그래서 자동차가 어떻게 나눌 수 있는데? 분류.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정의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가물어. 아, 이런 게 있다구나. 이해만 하면 된다. 뭐, 원동기 용어해가지고 육로를 이동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용구. 혹은 또 거기에 끌려가는 놈. 뭐, 가설된 선은 안 된다. 그리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한 크게 다섯 가지 나눈다.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이런 개념들. 그리고 건설기계 자동차까지 자동차로 본다. 뭐는 보지 않는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보지 않는다. 예외 사항. 그게 전부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하는 내용들 오시면서 쭉 따라오면서 어떤 거 했든지 이렇게 한 번씩 쭉 그려가면서 따라오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법규상으로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이렇게 다섯 개 나눈다라고 했는데 그 나누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정의에 대해서 있겠죠. 자동차를 정의를 했었으면 승용이 뭔지도 정의를 해야겠죠. 승용 자동차가 뭔지. 그래서 승용 자동차. 뭔데? 우리 승용, 승용 많이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 정의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10인 이하예요. 그러니까 10명 이하니까 10명을 포함한 아래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네라고 하는 표현도 써요. 이네. 이네 이하. 법에서는 이런 용어들이 좀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 이네 이하, 그 다음에 미만. 이게 다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아니지요. 이 둘은 같은 의미지만 얘는 뭐다?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로 내기 정말 좋거든요. 우리 선지 중에 있는데 10인 미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용 자동차로 한다. 틀렸다는 얘기인 거죠. 뭐 때문에? 이런 개념이에요. 자, 10이라는 숫자가 있죠. 그래서 10을 포함한 아래쪽을 나타내는 용어를 우리 뭐라고 한다? 이하. 이하. 포함한 아래쪽. 그리고 또 이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근데 미만은 뭔데? 미만은 10을 포함하지 않는 아래쪽을 뭐라 한다? 미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인 미만이라고 하면 10 안되고 9부터 9, 8, 7, 6 이렇게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요. 그 다음에 위쪽을 나타내는 비슷한 용어들도 있죠. 그래서 포함한 위쪽을 나타내는 용어 뭐가 있다? 2, 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0 이상이라고 하면 10을 포함한 위쪽 10, 12, 12, 13 그렇게 가는 겁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포함하지 않는 위쪽을 나타내는 용어도 있겠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초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우리 자동차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구조나 이런 거 정비 이런 거 공부할 때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법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맞는 선지 틀린 선지 고를 때 구분하실 필요성은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하 미만 용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 갖고 장난치기 좋거든요. 맞는 선지 틀린 선지 고르는 문제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성은 있다. 이외 어떻든 승용은 뭔데? 10명까지 탈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승합은 뭔데? 승합차, 승합차. 왠지 사람이 많이 타는 자동차라는 느낌 들잖아요? 맞아요. 승합은 몇 명? 11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0명까지 탈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것을 승용자동차. 11명부터 뭐라고 한다? 승합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두 가지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는 크게 어려움이 없죠. 사람을 얼마까지 태울 수 있느냐로 나눌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다? 화물자동차가 있거든요.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는 짐을 싣는다라는 느낌이잖아요. 화물차. 화물차의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그럼 화물차는 당연히 짐을 많이 실어야 돼. 얼마만큼 많이 실을 건데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운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이 타는 공간에서 사람이 다 탔어. 그 무게보다 뭐야? 화물을 많이 실을 수 있어야지만 뭘로 본다? 화물차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냥 무턱대고 화물칸 있다고 화물차라고 해버리면 이거 세금 혜택이 좋거든요. 승용차보다 세금을 저렴하게 내요. 그럼 짐값 좀 만들어가지고 더 한다고. 난 화물차야 이러버리면 누가 세금 내겠습니까? 잘 안 내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거를 화물차라고 해서 특별하게 따로 정의를 해놓는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승용 10명까지. 승합 11명부터. 화물, 사람보다 짐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거. 그렇게 정의를 한다라고요. 특수는 그냥 말 그대로. 특수 목적을 가진 자동차. 우리 특수 뭐였을까? 균이차, 불안차. 자동차가 문제 생겼을 때 얘는 승용도 아니고 승합도 아니고 화물도 아니에요. 그 얘기들은 뭐야? 그냥 군환하기 위해서 특수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동차. 특수 자동차. 그리고 뭐야? 오토바이. 이륜? 바퀴 두 개. 이륜. 륜자가 바퀴 륜자 쓰는 거거든요. 이륜 자동차. 한 명 혹은 두 명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것을 이륜 자동차.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구분하실 수 있겠죠?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또 좀 나눠보자는 거죠.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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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